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드디어 에레미야의가 3장을 끝냅니다. 66절이라 무지무지 길었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에레미야의가 3장 61절부터 6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생활을 하며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더럽고 추한 악령들에게 해방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강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냥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령 그리고 그 악령에 잡혀있는 잔인한 사람들 죄인들 소나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의가 3장 61절부터 66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도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아멘. 와우. 무지무지 세게 나오죠. 이 마귀 새끼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모든 벌 받는 거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썼는데. 그러나 저놈 개새끼들도 저주하세요. 저주. 예수님이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 뭐예요. 그때 당시. 만약 예수님이 2023년대에 왔으면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예수 팔아먹어가지고 돈 버는 친구들. 야 이 개새끼들아. 그게 바로 그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요즘의 개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고귀하셔서 독사의 자식들. 아니 완전 쌍말이에요. 쌍욕. 여기서 보니까 그들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와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 예레미에서 보면은 여기 모든 음모를 당한다. 저희들이 나를 음모한다. 음모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보면요. imagination. 상상력.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기계화. machine. 그렇게 보면 또 devices. imaginations. machine이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기계는 어떻게 한번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죠. 24-7. 생각날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켰잖아요. 지금. 팬 돌아가거든. 팬이 뭐를 돌아가. 기계로 돌아가잖아. 이건 내가 생각을 안 할 건 계속 빙빙빙 돌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이게 이렇게 마귀 새끼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불행해지도록 그냥 기계화. 무슨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음모하고 회방하고 오해하라고. 주여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종일 오해하는 것을 들으셨고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욕기가 똑같은 얘기래요. 욕기 말씀해도. 욕기에서 욕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들이 나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하고 나를 마킹하고 나를 놀리고 노래합니다. 욕기 30장 구절에 뭐라고 했냐. 그들이 하루 종일 나의 이름으로 나를 우습게 하며 나를 노래한다.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야 넌 좀 커서 욕처럼 되라. 저 아저씨 저 할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잘 살고 애들도 잘 되고 애들도 하버드 가고 의사 가고 변호사 하고 사업하고 또 아이고 빌리안 애가 됐고 잘 살잖아. 너도 좀 그렇게 기복신앙에 의해서 좀 잘 되라 이놈아. 했을 때 어떻게 돼. 와 그게 아니잖아요. 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미 인어섬. 욕. 저놈들은 이제 바보같이 살았군요. 욕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들이 저를 이렇게 이렇게 놀리고 괴롭힙니다. 나를 괴롭힌 이 나쁜 놈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주해 주었어요. 저주. 여기서 여러분 그런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 새끼를 여러분 저주한 적 있어요? 아유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비실비실. 그래서 maybe 비실비실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철저하게 저주하세요. 여러분을 맡고 있는 악령들과 그 악령에 붙잡아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늑대들이 양의 가죽을 쓰고 여러분 업으로 쳐잖아요. 사기 처먹으려고 그러고 이용해 먹으려고. 게슬라이딩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이 나쁜 새끼들의 개새끼들의 이빨을 부러터드리고 찢어주시고 저주하시고 이 악령들을 대가리를 쳐주시고 가슴을 찔러주시고 손을 잘라주시고 이 악령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샬롬 평화를 뺏어가려고 하는 이 악령들의 손을 잘라주시고 가슴을 찔러주시고 머리를 대가통을 깨부시고 머리따가리를 잘라주시고 이 더럽고 악한 추한 영혼들 그리고 그에 붙잡혀 있는 인간들 주여 저주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게 예레마야가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수치와 욕을 당했지만 근데 어떻게 사도 우리 방질 목사님 어떻게 썼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혀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력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로가 그들에게 임하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벌받고 하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저주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벌받는 거가 진정한 저주죠.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으니까 하나님 그 우리를 이렇게 놀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나쁜 놈들도 하나님 저주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65절에 베이를 커버해라. 베이를 커버해라. 여기는 한국말로 몰아주세요. 여기가 65절을 영어로는 put a veil over their hearts. give them sorrow of the heart. 여기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한다는 거랑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존 켈빈 얘기하지만 그 스튜빌리티 여러분 영적으로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영적으로 둔해져가지고. 여러분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어요. 왜? 그 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헌신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살기를 원하고 그냥 좋은 것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강구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쁜 여자 만나서 거시기 하고 좋은 데 가서 놀고 그냥 뱉어지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내가 한 천만 달러만 은행에 있으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그거 나만 나만 열심히 살다가 죽어야지 그거 얼마나 좋아하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게 이제 자기 하나님. 그거를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자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이야. 기복신앙 하나님이 우상인 거야. 예수님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어쨌든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할 테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보글보글보글 맨날 보글보글 그런 사람들한테 영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아주 간단한 것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에 대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저걸 모를 거야.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베일이 가려졌어. 보이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여요? 베일이 가려졌어. 6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커튼이 쳐졌어. 그때 그렇게 커튼이 쳐준 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에게 저주를 더하시며 저주를 더하시며. 와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레멘테이션을 지금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우리 예레미아이가 뭐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받는 거 쌉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놈의 새끼들도 이 독사의 저 개새끼들도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저주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그 천하 밑에서 그냥 진로로 하나님이 막 확 났을 때 진로 때 저주하셔서 그냥 막 죽여버리시고 그냥 박살을 내시고 와 중복이도 아주 세게 하고 있죠. 아주 센 중복이도입니다. 센 중복이도 합시다 오늘. 빙신같이 빌빌거리고 살지 말고 마귀 새끼들이 속여가지고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 허허허허 그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밥통처럼 바보들 새끼들 같이 제대로 줄을 위해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아유 뭐냐 난 이렇게 살래 그냥 뭐 평생 그냥 편하게 즐기다가 그냥 이렇게 갈래 그런 바보 천치 같은 소리 하는 당신이십니까? 그러면 좀 그렇게 우리를 바보로 만든 그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을 자르고 가슴을 찌르고 머리 대가리통을 부셔보려고 하시고 그렇죠? 저주를 해서 탁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자.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에 잡혀서 우리는 진짜 앞가림이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요. 바보같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생각이 안 되고 쥐득 있는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는 것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Set us free. 붙잡아서 완전히 새롭게 정식으로 주를 위해 어떻게 살해될까 확실히 깨닫고 오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매일 투자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전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